안녕하세요. 브레임걸스 자, 브레임걸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전세계산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, 인사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브레임걸스입니다. 이거보다는, 이거 뭔가 배 아닌가요? 네, 그냥 배가 아니고요. 제가 대기실에서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소개해드리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나이 배입니다. 오, 네. 나이 배입니다. 나이 배입니다. 나이 배입니다. 나이 배입니다. 네, 이게 얼마나 맛집이 변하셨나요? 네,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. 오, 진짜. 오, 너무 달아서 이걸 꼭 소개해주시면 좋겠군요. 네. 아, 여러분도 시청자 보시면 나이 배에 꼭 드셔보세요. 진짜. 네, 말로만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럼 브레임걸스가 직접 나이 배에 홍보하는 CM으로 또 글로벌 팬분들에게 소개해주시는 건 어떨까요? 네. 너무 좋은 세계입니다. 네. 저희가 접속할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아, 그럼요. 네. 네. 이 배가 진짜 달다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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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소개해주세요. 네. 네. 하나. 셋. 아, 둘. 네. 그 좋아요. 아, 넌. 네. 나 이거 잘하는데. 네. 네. 너무 히킬 것 같은데요 네 이 기분이 헷갈릴 정도로 기분이 험기해질 정도로 맛있다는 헬스인 것 같아요 네 아우 그리고 또 하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아쉽습니다 굉장히 퇴근감 강한 소중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은 짤이 많이 돌면서 크게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만나볼 무대를 브레이닝벌스님 직접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브레이닝벌스님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분들을 군통역이라고 봅니다 무대 위의 큰 전도사 바로 저희 무대입니다 배고파트의 무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생각하고 가장 많은 분들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너무 힘들고 여러분 만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저희가 들려드릴 부분은요 저희가 이 자리에 서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 그대에서 굉장히 호흡이 많은 거군요 여러분들 소리 빨리 한 번씩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 마음만은 죄송합니다 다음 무대 놀랭이라는 노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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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